분실된 카드 재발급에서 남아갖고 잘라놓은 카드, 라이온 카드 사업자 카드는 이쁘게 재활용하듯이 붙였고요 커피숍에서 받은 컵홀더 거기에 있는 수박 그리고 캐릭터 파키? 파이크? 영어 못 읽으면 죄송해요 테이크잇 레 모르겠다 이렇게 붙였고 이거는 도장 스탬프 붙어있던 캐릭터들인데 남은 인지 모양이거든요 붙어있는 필름지처럼 되어있는 거 이거 올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꾸며서 붙여볼 거예요 아니 오려서 붙여서 꾸며볼 거예요 필름지 같은 거는 꾸밀 데가 없어서 있으나 마나 했는데 순간 붙여있는데 티나도 너무 귀엽죠? 살짝 삐져나와서 위에 바로 붙였는데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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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귀여워 일단 잘 꾸몄으니까 짠 것도 더 꾸며보자고요 빈티지 안 필름지 너무 예뻐서 그냥 버리기 좀 아깝더라고요 아무리 도장 스텐프레드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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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